안녕하세요 알피가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티큘러를 이용해서 입자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입자를 다른 텍스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큘러 플러그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컴포지션을 먼저 만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컴포지션 사이즈는 1280x720으로 해서 5초 이렇게 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 하나 만들게요 뉴 솔리드 사이즈는 1280x720 똑같이 만들고요 여기에 파티클이라고 제가 이름을 줄게요 그리고 얘 컬러는 검은색으로 해서 오케이 하나 만들고요 레이어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이펙트에 파티큘러를 여러분들이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파티큘러는 RG 트랩 코드에 이렇게 파티큘러를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펙트가 적용됐고요 이 이펙트는 여러분들이 드래그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티클이 나오고요 먼저 이 파티클에 텍스처를 적용하기 전에 눈 내리는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빠르게 일단 떨어지는 형태의 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눈이 떨어지려고 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져야 되고 얘가 전체적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 나오는 이 에미터를 사각형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 얘를 사각형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얘 사이즈 있잖아요 지금 이 중간에 상자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상자가 지금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 상자의 사이즈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에미터 사이즈 X, Y, Z 링크 되어 있는데 이 링크를 개별적으로 끊고요 그리고 X축이 얘가 기본적으로 128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1300 정도로 이렇게 넓혀 놓고요 그리고 이 눈이 떨어질 때 Z축으로 깊게 저쪽에 가면 작게 이쪽으로 봤을 땐 크게 이런 식으로 보이게끔 Z축을 넓게 펴주고요 Y축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얘는 0으로 주셔도 상관 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파티클이 떨어지는 위치는 이 위로 올려야 되는데 이 위로 올리기 전에 이 파티클이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파티클에 중력값을 먼저 적용하도록 할게요 자 엠발러먼트에 가게 되면 중력값 있죠 얘를 100 정도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얘가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 파티클이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얘의 시간이 좀 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에미터 말고 여기 가면 파티클에 시간 있죠 시간을 제가 일단 10초로 만들어 놓을게요 10초로 만들어 놓으면 10초동안 계속해서 떨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얘가 처음에 파티클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데 얘가 처음에도 파티클이 계속해서 있게끔 그래서 자 여기에 글로벌 컨트롤에 가게 되면 프리럴이라고 있어요 얘 값을 10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처음부터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얘를 닫고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에미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떨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에미터에 가서 얘의 위치값 포지션의 y값을 위로 좀 올려줄게요 지금 여기 있죠 얘의 포지션값을 위로 올려서 얘가 생성되는 부분이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올려주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내리는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눈이 내리는 듯한 느낌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한방 눈이 내리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파티클의 타입을 좀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파티클에 가서 여기 파티클 타입의 스피어가 아니라 글로벌 스피어를 하게 되면 옆에 약간 블러 처리된 느낌이 만들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사이즈가 좀 너무 작으니까 얘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죠 그래서 얘를 20 정도로 이렇게 키우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Z축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사이즈의 랜덤 값을 제가 50 정도 줘서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것들이 사이즈가 좀 많이 차이 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얘들이 너무 다 하얗잖아요 그래서 투명도 값에 랜덤 값도 50 정도 적용을 해놓을게요 자 그런데 여기 개수가 너무 많아서 에미터에 가서 여러분들 얘의 초당 개수를 조금만 만들도록 할게요 30개 정도만 만들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얘가 눈이 내리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눈이 만들어졌는데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응용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눈이 이렇게 내리게 되면 눈이 내릴 때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얘가 흔들흔들 이렇게 흔들리면서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얘한테 스피을 적용을 해요 자 스피은 어디서 적용을 하느냐 하면 패스트 피직스에 가게 되면 스피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스피에서 여러분들이 이 스피 값을 주시면 되는데 얼마만큼의 영역에서 얘가 움직이면서 회전을 할 것이냐라는 값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값을 많이 주게 되면 넓은 영역에서 얘가 움직이게 되고요 지금 너무 많은 영역을 주기보다는 일반적인 영역으로 적용을 할게요 그래서 100 정도 적용을 하고요 얘가 100 정도를 적용하게 되면 얘가 옆으로 조금씩 움직여요 이렇게 흔들리죠 약간씩 흔들리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얼마나 자주 흔들리면서 얘가 떨어질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 부분이 여기 스피 프리퀀시예요 그래서 지금은 1로 돼 있는데 얘 값을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면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한 100을 줘볼게요 그럼 얘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 값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되고요 여기서도 스피 값을 제가 0.5만 줄게요 이런 식으로 주고 약간씩 움직이면서 밑으로 떨어지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눈이 떨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얘 있잖아요 얘에다가 다른 오브젝트를 내가 대신해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른 오브젝트를 내가 대체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불러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전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걸 만드냐면 종이가 떨어지는 형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제가 200에 가로 200, 세로 200 이렇게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고 여기는 제가 1초만 만들게요 1초 그리고 오케이 자 여기에다가 제가 종이를 만들 건데 좀 키워서요 펜툴을 선택해서 제가 쉐임네이어로 종이를 만들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 6으로 해서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라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거 먼저 만들어 볼까요 자 종이도 뭐 여러 가지 종이가 있으니까요 이런 종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얘가 좀 너무 얕네요 그죠 15 정도 주고요 자 이렇게 만들 때 여러분들 이 종이가 한 프레임에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하나 만들고요 얘를 끄고 다음에 또 다시 또 만들게요 그 다음에는 뭐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종이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또 만들어요 이번에는 원형으로 돼 있는 걸 또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떨어지게끔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다른 종이로 이렇게 바꿔주죠 자 그 다음에는 채워진 종이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스트로크는 0으로 주고요 필은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서 하나 먼저 만들죠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렇게 다시 꾸고 그 다음에는 색상을 좀 핑크색으로 하나 또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서 세모 자 그 다음에 꾸고 다시 컬러를 컬러를 이렇게 바꿔주고 이번에는 모양을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6개 만들었는데 이 6개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1초동안 다 여기에 겹쳐서 보이는 형태잖아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파티클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얘들이 한 프레임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타임마커를 맨 앞에다 놓고 알트 오른쪽 대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얘들이 한 프레임으로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서 얘들이 한 프레임에 하나의 오브젝트가 존재하게끔 여러분들이 얘들을 배열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드래그해서 한 프레임에 하나씩 이렇게 나타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얘들을 전체를 선택하고 자, 좌측 대가로 눌러가지고 얘들이 여기에 다시 정렬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들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애니메이트에 가면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 시퀸스 레이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패널이 나타나는데 이 패널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요 그냥 OK 누르시게 되면 얘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렬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 끝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명령 같은 경우는 레이어에 트랜지션을 한꺼번에 적용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투명도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한 프레임씩 정렬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프레임씩 레이어가 정렬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이 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뒤에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뒤에 있는 거는 이 워크에리어 있잖아요 이 워크에리어의 끝을 앞으로 이렇게 당겨 놓고 여기 부분만 나타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에서 N을 누르게 되면 워크에리어의 끝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 중간 있잖아요 중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트림 컴프트 워크에리어를 선택하게 되면 이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이렇게 잘리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얘는 이제 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컴프 2번이에요 그래서 얘의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엔터 치고요 페이퍼라고 제가 바꿀게요 자 이렇게 이름 바꿔놓고 원래 컴프로 다시 갈게요 그러면 원래 컴프는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에 지금 만든 이 페이퍼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드래그해서 여기다 놓으세요 여기다 놓고 얘는 그냥 비디오 아이콘 끄시면 돼요 얘는 이 컴포지션에서 켜져 있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파티클을 선택을 하고요 이 컨트롤러에 가서 여러분들이 파티클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티클을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 파티클로 가죠 자 그러면 여기 파티클을 보시게 되면 파티클 타입이 글로우잖아요 이렇게 원형의 이런 형태의 글로우인데 내가 여기에서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죠 자 누르게 되면 여기에 스프릿이라고 있어요 이 스프릿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는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텍스처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텍스처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처는 여기 보시면 스프릿 컨트롤러에 있어요 어떤 레이어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페이퍼 있잖아요 이 페이퍼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바뀌었죠 내가 지금 만든 오브젝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한번 보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얘가 계속해서 바뀌는 형태로 이렇게 오브젝트가 나와요 바뀌는 게 아니고 여기에 종이 하나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걔가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타임 샘플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얘를 보여줄 건데 라고 여기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랜덤 루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랜덤 루프는 내가 만든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어느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형태로 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게 아니고 하나의 이미지만 나올 거기 때문에 랜덤 스틸 이미지라고 있어요 랜덤 스틸 이미지는 내가 만든 것 중에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보여주라는 명령이에요 자 이 밑에 있는 랜덤 플레이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랜덤하게 한번 플레이하고 끝나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건 랜덤 스틸 프레임 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하나의 오브젝트가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졌죠 지금 이렇게 떨어진 애들이 너무 개수가 좀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파티클의 개수를 여기는 좀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에미터에 가서 파티클의 개수 제가 두 배로 눌려 볼까요 자 두 배로 눌렸고요 떨어지는 게 이제 두 배로 늘어났죠 그리고 얘들이 사이즈가 좀 너무 작은 거 같으니까 사이즈를 지금 20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50으로 이렇게 키우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좀 작은 형태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떨어질 때 여러분들 보시면 얘가 떨어질 때 고정돼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 상태 그대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떨어지는 형태를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회전 값을 주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파티클에 여기 로테이션 있잖아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 밑에 회전 값을 적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랜덤 값 있잖아요 랜덤 회전 값들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오브젝트가 회전하는 게 어떤 건 빨리 회전하고 어떤 건 좀 천천히 회전하게끔 여기서 만들어 주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얘 값을 제가 30 정도 주고 그리고 여기에 랜덤 스피드 이 30도에서 어떤 건 좀 빨리 어떤 건 좀 천천히 그래서 제가 1을 줄게요 그러면 얘가 떨어질 때 어떤 건 조금 빨리 회전하면서 떨어지고 어떤 건 조금 천천히 회전하면서 떨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가 만들었죠 이렇게 지금 갯수를 너무 많이 늘렸더니 앞부분이 좀 복잡해졌죠 그래서 얘 갯수를 조금만 더 줄이고 40만 갈까요 자 이렇게 줄여놓고 사이즈도 조금만 줄여놓을게요 얘도 40 정도로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들이 떨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떨어지는 게 더 빨랐으면 좋겠다 그러면 중력 값을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얘들이 더 빨리 회전을 하면서 떨어지면 좋겠다 그러면 회전 값을 더 많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테이션 Z 값에 대한 로테이션 값이 있는데 얘 값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고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시고 회전할 때 회전하는 것도 어떤 건 좀 빠르고 어떤 건 좀 천천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을 정해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어떤 건 좀 빠르게 회전하고 어떤 건 좀 천천히 회전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속도를 제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떨어지는 오브젝트들이 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평면적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회전하는 형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건 없어요 Z축만 회전을 하지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이 회전 값에서도 Z 값에 대한 회전 값만 제어할 수 있지 X, Y 이렇게 얘 값들은 적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얘들이 입체적으로 회전하게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 이전 버전에서는 여기에서 스프릿 말고 스프릿 폴리곤이라고 있었는데 걔를 적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게 없어지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페이스 카메라 라고 있잖아요 이 페이스 카메라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라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자들이 Y축이나 X축으로 회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해지를 하시면 돼요 해지를 하니까 어때요? 얘들이 지금 X축하고 Y축하고 갑자기 다 회전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요 이제는 X, Y, Z축이 다 움직이는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도를 제어하고 싶으면 X나 Y축에 여러분들이 회전 값을 더 넣으시면 회전에 대한 값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파티클들은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 말고요 내가 포토샵이나 일러스나 이런 데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건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노우라고 이미지 파일을 하단에 링크 해 놨고요 저도 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패널 더블 클릭하고요 스노우라고 있고 얘의 임포트 방식을 스테이지가 아니라 레이어로 여러 개의 이미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를 선택하고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레이어 리테인 오케이 이렇게 불러와진 이 컴포지션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다가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안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결정들이 있어요 눈에 대한 결정들이 자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아까와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레이어 선택하고 알트 오른쪽 대가로 그래서 한 프레임씩 이렇게 나타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얘들이 몇 개 안되니까 이렇게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정렬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N 눌러서 워크에리어의 끝부분이 여기 나타나게 만들고요 워크에리어의 중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트림 컴포 워크에리어 이렇게 선택하면 요 4개만 이렇게 남아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고 원래 컴프로 가서요 자 조금 전에 얘 적용을 했었는데 이 파티클을 그대로 하나 더 복제를 뜰게요 컨트롤 D 그러고 나서 밑에 있는 건 비디오 아이콘 끄고요 얘한테 적용을 할게요 그리고 얘 보일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비디오 아이콘 얘도 끄고요 자 얘 지금 떨어지고 있는 얘들을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펙트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이펙트에서 파티클에 텍스쳐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티클에 가서 스프릿 컨트롤에서 레이어를 페이퍼가 아니라 아까 우리 가져온 스노우를 적용하시면 되겠죠 텍스쳐가 너무 크다고 옵션이 이렇게 나와있는 건데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불러왔던 눈 결정이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파티클이 적용이 됐고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이 결정을 내가 나 있는 쪽으로 조금 더 앞으로 떨어지게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바람을 불어 주시면 돼요 엠바러먼트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윈드가 있어요 바람을 여러분들이 앞쪽이나 뒤쪽이나 x y z 이런 식으로 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 앞쪽으로 마이너스 값이면 앞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플러스 값이면 뒤쪽 z 축으로 바람이 부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적용해서 앞으로 바람이 불고 x 축을 왼쪽으로 바람이 조금 더 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적용해서 x 축으로 바람이 불도록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그러고 나서 한번 얘를 보게 되면 조금 전과 다르게 얘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앞으로 조금 더 날라오는 형태의 파티클이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파티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파티클을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 파티클을 써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말고도 다음에 다른 걸 가지고 또 한번 찾아뵐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고 응용하면 정말 다양하게 퀄리티 높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